왜? 1탄에서 거 지나가먹갔다가 그냥 죽잖아 이게 재장전이 있는게 굉장히 헷갈리게 해요 재장전 없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재장전이 있는게 헷갈려 그냥 총 쏘면은 에러방도 있어? 뭔가 충전진 요소가 많네 이 총은 연세가 안 빨라져요 오 개득 이번엔 잘 잘할거에요 지금 분위기 좋죠? 뭐야 희생물을 뭐야? 희생물을 뭘 받... 이거 메시 받쳐야 되는거냐? 아 여기서 에바였다 이거 좀 더 오지 못한다 돈 많이 본다이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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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하트네 오케이 감마선 좋은건가 뭐야 스페이스 모르고 눌러버렸다 아 아 이거 한번밖에 못쓰지 아 개 극혐 제물이 뭔데 제물이 뭘 제물로 받쳐야 되는데 거기잖아 제물이 있어야 받치지 복수용인가 이거 비가연 열쇠 아 오딜 같은데 하 보다 하 하 하 하 하 하 여러분들 지하감옥은 그냥 안가는게 좋은거네 지하감옥에서 얻는게 없어? 안가는게 좋아 그냥? 나중에 다 끝항 깬사람이 가보는거네 약간? 끝항 깬사람이 음 새다 새 대물이 갈매기관총 아이 미친 내가 내껄 터뜨렸네 일로와 그렇지 어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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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 근데 절반 훨씬 더 썼는데 그냥 써? 아니 안 아낄거야 이제 총 안 아낄거야 아 근데 해병 보급을 써버려가지고 바보처럼 어 해병 보급을 써버려가지고 보급받을게 없습니다 난 바보야 아 재물 까먹었다 됐어 뭐 별거 없겠지 어 뭐지 너는 안녕 오 한 번에 여러 층을 갈 수 있게 어 틈에서 보자 한 번에 2라 3라로 가는거지 아 뭐야 뭐 보이지도 않는게 터지고 있어 아 뭐야 저거 누가 여기까지 따라왔어 진짜 저 딜이네 진짜 누가 이거 이거 랩업시켜주는 놈 야 뒤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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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쪽 진짜 꾸지다 꾸지니까 빨리 다 써버려야지 끝딜 이건 보스전에 쓰고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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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엄청 모였어요 111원 끝 떨어뜨리고 뭐야 뭐지 이런 것도 있구나 개념인데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여기 상점을 들렀었나요 제가? 돈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안 들렀나본데 병사용 표준블레이저 이거 갑옷은 보스전 들어가기 직전 했을까 오 아 목 상태가 안 좋구요 예스 오 오 개쎄 총 오 날씨 침 02 오 오 오 음, 뭐 나왔네? 하, 미친 쥐갈공명 쥐갈공명 뭐야 제가 반평으로 오늘 시간을 확인해봅니다 어이 뭐야 아이씨 다 땅인줄 알았네 피하는데 집중하느라 아 뭐 굴렀는데 아 개깝이다 가운데 또 빠지는건 아니겠죠 구멍으로 이거 뭐야 별모양인 방어용 플라시 일시적으로 무적상태가 됩니다 아이씨 보스전용인데 아이씨 보스전용 잘 빠졌어요 근데 뭐야 이거 아 죽이고 시작했다 데이드 아 이걸 처맞네 이걸 처맞어 이 아 아 어 아 지도는 필요한건가 이거? 앗! 보스부터 깨고 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 뭐야 아 나 구르기랑 점프랑 자꾸 헷갈려해 아 아 여기서 무적을 쓰면 어떡하니 아 구르기를 자꾸 스페이스로 착각하네 망했어요 무적 썼어요 어 뭐야 어 아 아니네 무적 쿨타임 있네 이거 뭐야 무한탄환입니다 한 번 써봐 뭔데 이게 숨는건가 무적 쓰자 버려 연막탄 기능이 뭔데 네 야호 야호 황금 A6건 약간의 조립 필수? 뭐야? 22발밖에 없어 왜 한발만이든 무엇이든 죽일 수 있다는 전설의 총입니다 보스전은 아니야? 아 이거 하지 말자 이거 안해 상점 주인 죽일 수 있나 한발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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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탱크다. 땅크 싫은데. 세다. 아우 저건 뭐야. 아 노이트다. 그치. 테이블을 뒤집을 때마다 총의 능력을 순식간에 올려준다. 액티브템 쿨가미 데미지 비례라는게 무슨 말이죠? 나 액티브템.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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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명을 안해놓고 그냥 이렇게 주면은 뭔지 알아. 아 피통이야. 충전용은 어떤 액티브템이든 데미지 비례로 찬다는거죠? 좋네. 좋네. 여기 뭐야. 이게 왜 삼라냐 이제? 이제 2라 깬거지. 자라야? 나 벌써 보스 3개나 깼어? 좋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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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가와서 터졌어. 나 다 피했는데. 좋네. 그래 혹시 mów están 불 뭐 알아. 선택하고 치즈가 이菜 얘재, 개쎄네 아 맞다 너 왜이렇게 느려졌지 테이블 뒤집으면 강해지는 대신에 느려지네 그냥 강해지는게 아니라 어떤 능력이 생기는건데 그게 느려지는 능력이네 피하기 쉽게 끊었다 쟤는 왜 안죽어 쟤는 왜 안죽는 애야? 아 그렇구나 나 쟤만 때렸네 아 아 바보처럼 쟤만 때렸어요 총이 많으면 뭐해 다 썼는데 네 아흠 어지간히 약한가보다 총이 기본총밖에 없어 이제 2 3 4 5 6 5 미치 예쁘다 역시 흠 여긴 뭐지? 뭐야 이거? 표적을 파괴하고 상을 받아가라고 집을 해야 돼? 집을 해야 시작할 수 있어? 제한시간 없냐? 음 제한시간 있나 보네 썬더클랩 그래 이거라도 주는게 어디니 오 물에서 전기 퍼진다 쁘 쁘 쁘 쁘 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